주로 미국에서는 점심 먹고 나서가 제일 어려운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의 위인은 음식 소환을 하고 지금 일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좁니다 미국에서 제발 졸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실 때 그 어느 여인 옆에 앉아있은 신사가 막 자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남자를 깨우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할수록 그 신사 양반은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게 계속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을 보더니 설교를 멈추면서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제발 남편을 깨워주세요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길 목사님이 지루한 설교를 졸게 했으니까 목사님이 깨우세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졸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졸리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 때 뭐 배우신 분 손 들어주세요 저도 이걸 강의하면서 뭔가 배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강의 내용이 제가 가르치면서 또 게시받습니다 가르치다가 게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강의 내용은 그리스도 모멘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으로 들어가는 걸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책들에 있는 것을 하늘의 법정에서 풀어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번 강의 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노트에 보시면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 우리가 삼과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 삼과 내용에도 다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보자가 있고 그리고 책들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책들이 펴 있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펴 있다는 뜻은 우리 개인과 나라와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게시를 거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게시로 모장이 있는 것처럼 이 책들이 이미 봉해져 있으면 이걸 게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는 것은 아주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책들을 예언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닫혀져 있다면 우리가 먼저 열어야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눈물로 책들이 열려집니다 2년 전에 제가 나무강에서 강의하러 갔을 때 그 집회에서 저와 한 두세 명의 사도들이 거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설교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의 열정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서 우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자 사도님께서 그 집회를 운영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들이 울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울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책들이 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롭죠? 그 멘트가 그 게시와 깨달음을 얻도록 책들이 펴지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법정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에 연관된 것은 하늘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오후 시간에 이 책들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들은 어디선가부터 온 겁니다 이 책들은 헬라어로 써드에서 온 겁니다 헬라어입니다 That's actually a Hebrew word And we find one of the places in Jeremiah 23, 18 또한 예레미야 23장 18절에도 나오는데 Where it says who has stood in the council of the Lord 거기에 보면 누가 여와의 의회에 참여하여 The word council is the Hebrew word sod 바로 그 회의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sod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비밀스럽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권면을 주는 거 It means a council that has come together To receive council and give council 그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같이 위원에 대해서 충고를 받고 충고를 주고 So it basically means what we would think it means when we think of the word council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 sod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담, 의견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what the idea here is that God has a council in heaven before time began 이게 뭐냐면은 하늘에서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의회가 있다는 겁니다 You see, where did our individual destinies come from?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왔을까요? They came out of the council of God before time began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In other words, before this earth ever existed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땅이 있기 전에 Before there was a creation 창조가 있기 전에 Somehow or another there was a council in heaven Concerning you and I 어떻게 해서든지 여하튼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의회가 있습니다 Concerning the nations of the earth 또한 이 열방에 관하여도 Before they ever existed 그것이 있기 전에 And there were decisions made about us in that council 그 의회에서 우리에 대한 결정들을 내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거기 창조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의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당연히 삼위일체 가운데 어떠한 토론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늘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들하고 또 어떤 토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의를 통하여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안에 인간들을 만들어서 묵도록 살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목적 갖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그 먼저 지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을 만드는 그 결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의 안에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했습니다 창세 전에 삼위일체께서 같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의회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의회는 사실은 시간 전, 창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주님의 의회에 대해서 또 다른 걸 묘사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걸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신학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시각이 우리는 하늘에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한다고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있으면 읽어드릴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줬던 하늘에서 진행되는 것과 말씀하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11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여러분 노트에 보시죠 11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의 2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한 명이 나와 여우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우 앞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우 앞에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이제 여우 앞에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우 앞에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아하왕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아하왕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길 너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늘에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아하왕을 무너뜨리느냐 그런데 이 개시를 우리가 알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아하왕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나가라고 합니다 왕이 이길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운 선지자 여우 사바는 우리가 상담할 이유를 의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의로운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왕이 말하기를 사실은 의로운 선지자 또 하나 있긴 있다 미가야가 있는데 그 인간은 좋은 예언 한 번도 안 해준다 그러나 미가야의 예언을 듣기 전에는 이게 전쟁터로 안 가겠다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야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미가야에게 그들이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다 다른 선지자들은 좋은 예언을 했는데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대언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왕 앞에 대려놓고 물어봅니다 왕이 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의견이 뭐냐 미가야가 말합니다 아 가세요 이길 겁니다 그랬더니 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진실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말합니다 그러면 대답해 드리지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사실은 왕이 나에게 오기 전에 하늘문이 열린 거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하늘에 회의를 하셨는데 당신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 존재 중에 하늘에 어떤 존재가 말하기에 아 이런 식으로 합시다 또 다른 존재가 말하기를 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늘에서는 아하왕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영이 나오는 걸 보고 그 주님의 회의에 왔습니다 그 영이 말합니다 제가 가서 할게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가라 너 그렇게 해라 그러므로 그 아하왕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긴다고 좋게 예언한 이유는 거짓의 영으로 기름 부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의 영을 통하여 아하왕에게 승리한다는 그런 식으로 확신을 주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하늘의 회의에서 진행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늘의 회의하고는 이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냥 보자 해서 혼자 결정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다른 존재들과 회의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인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알았던 것과 이거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장세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도 하늘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왜 중요한지 더 보시죠 거기 10편 139편 16절에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말씀해 보면 내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늘에서는 회의만 있는 게 아니라 책들도 있다 보십시오 이 책들은 회의를 통하여 나옵니다 우리랑 하나님의 뜻과 열방한 하나님의 뜻이 책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회의를 통하여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 목사님 거 어떻게 아세요? 2 Timothy 1.9 거기에 보면 디모데우스 1장 9절 디모데우스 1장 9절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들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 영원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회의, 이 책에 있던 것이 영원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회의가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회의에선 결정들을 내리셨는데 그리고 책들에게 기록되고 우리의 삶의 뜻과 목적이 표현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티모드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뜻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각자에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게? 이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 항상 은혜와 연결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뭘 스스로 지어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지으신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만약에 제가 스스로 뭘 만들려고 하면은 제 스스로 너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바를 알면서 거기에 나가면 이미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발견하냐면 여러분이 하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뭐에 어떤 행함이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은혜가 전혀 없을 땐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러분 은혜라는 걸 어떻게 정의내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은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에 은혜가 연결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하여 갈 때 은혜가 같이 간다는 것에 다섯 가지 이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노트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듣고 필기해 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와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징조는 첫째 여러분이 하는 걸 즐거워하며 합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데 즐거움이 전혀 없다 아마도 주님의 은혜가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막 그때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학교에 여자 학생의 뿅 같습니다 결국은 제 마누라가 됐습니다 그 여자애가 그러므로 12살 때 가졌던 사역에 대한 열정이 여자애한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역이고 뭐고 신경 껐습니다 사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 스타일이 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 당시에 구길 스타일도 없었지만 그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뒤입니다 결혼한 뒤에 제가 운전하면서 식품점에 뭘 사러 가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20살입니다 사역에 대한 관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께서 제 채 안으로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신사 아닙니다 내 차에 들어오라고 초청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그냥 무대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너가 내 일을 해야 될 때가 가까웠다 저의 반응은 뭐였냐면 왜 지금 그러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아내가 있었고 아들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값을 내야 되는 집도 있었고 제가 매달 월부를 내는 차값도 있고 제가 해야 할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주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지금 네가 나를 신뢰해야 한다 저는 그럼에도 그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구나 저는 하나님을 대한다고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주 뒤에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어서 결국 제가 순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하기 싫었던 사역을 놀랍게도 주님께서 제 심령을 바꾸셔서 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여러분이 정말 발견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거를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살길 때 백에 백까지 다 즐기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하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면 여러분의 가운데 만족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데 은혜가 연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그걸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은혜와 연결돼서 하면 잘하게 됩니다 어쩌면 시초에는 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발견합니다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여러분이 진짜 하는 것을 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저의 모습을 보셨어야 합니다 별로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초자연적인 것이 임했습니다 그냥 제 입에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13살 때입니다 13살 때 제가 처음 설교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걸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날 잘했는지 교회에서 다음 주에 또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임하셔서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놀랐습니다 두 번째 주에 제가 생각하기로 야 이거 무지 쉽고 재밌네 그래서 두 번째 하기 전에는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주는 엄청 좋았는데 그 다음 주는 끔찍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설교하는 날 만 번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 연결돼서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거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시는 뜻과 은혜에 연결되면 잘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 잘 안된다 그러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면서 은혜가 연결됐다는 그 모습은 세 번째 성공스럽게 합니다 즉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그냥 즉각적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비전이 있고 가는 그 길이 보이고 여러분이 이걸 계속하면서 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나올 게 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꼭 똑똑해서 머리가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때 성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네 번째 어쩔 때는 이게 약간 세속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은혜가 연결되면 돈이 생깁니다 세속적으로 들리는 인간들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때 은혜를 주시면 돈도 법니다 여러분 차기가 하면서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생기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목사님을 사업하도록 사람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사업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대답하기를 나는 그거 할 은혜가 없어 내가 당신의 생산품을 파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일을 하면서 더 돈을 벌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축복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돈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가 하는 일 위에 뜻하신 바 은혜까지 부어주시면 세속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정을 주십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매번 말합니다 특히 젊은 사역자들에게 여러분의 비전을 행하는 데 재정이 없으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환상이다 망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재정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주시면 재정도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요한이 그거를 인정해 주고 증언했습니다 수년 전에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너에게 해당되는 세례의 요한을 붙여주리라 보십시오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례의 요한을 붙여주고 세례의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 사람들이 듣고 더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례의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세례의 요한이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한 것을 사람들이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기 전에 사실은 세례의 요한이 길을 닦아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를 통하여 그것을 증언하게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세례의 요한 같은 자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을 증언해 주고 인정해 주는 세례의 요한 같은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영향력과 효과가 얻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증언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과거의 그 바울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에게 인정해 주면서 바울로 인해 사역의 문을 터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일을 인정해 주고 증언해 주는 사람을 또 붙여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울이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 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의 그 당나귀를 찾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그 당시에 뭘 몰랐냐면 하나님이 이걸 다 예정하셔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왕이 기름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 왔을 때 사무엘이 두 가지를 합니다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입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총의 입 맞춤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은 받았다 그러지만 은총의 입 맞춤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의 효과가 아주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한 은총의 입 맞춤까지 받으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효과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이 입 맞춤의 은총이라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스 2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보면서 이걸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는 그 은혜를 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은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영원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목적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은혜가 붙여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붙어오는 걸 발견합니다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의 우리에 대해서 책에 쓰여진 내용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상기시키드립니다 예수님께도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걸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스 10장 5절에서 7절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됨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하늘에 기록된 내용을 이 땅에 와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죠 저와 제 아내 메리는 자녀가 여섯 명 그런데 다섯째가 이 아들인데 마이카입니다 사실 우리는 네 명 낳고 그만 낳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세 명 낳고 그만 낳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례하면서 받쳐드릴 때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얘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신 거예요 그게 진짜 네 생각이냐? 왜냐하면 18개월 뒤에 아이가 또 태어납니다 호흡입니다 그러면서 아이 이름은 호흡 한국말로는 소망인데 우리가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얘가 마지막 이를 바라 소망합니다 넷째 아이가 호흡, 소망입니다 5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제 효과 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애가 안 생겨서 자 이제 제 아내 메리가 이 넷째 호흡이 학교 시작할 때쯤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수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계속 키웠으니까 이제는 막둥이 넷째가 학교 들어가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시간을 혼자 보낼 수 있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무엇인지 기억도 안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막둥이 호흡이 이제 학교 입학하는 거 준비하는데 저와 제 아내 메리가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메리가 이럽니다 저에게 여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단둘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고백하려고 하는구나 제가 말했어요 글쎄 여보 무슨 말 하려고 해봐 임신했어요 자 그래서 농담이지 여보 아니요 진짜 임신해요 사실 저는 그게 문제가 안됐는데 제 아내는 그게 굉장히 문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희망했던 거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자기 개인 삶을 하려는 그 희망이 날아갑니다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내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다 갈등하고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둥이 다섯째 마이카가 또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나머지 네 명하고 완전히 다른 외계인 같습니다 성격도 너무 다르고 외모도 어디서 왔는지 다릅니다 네 명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비슷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얘는 완전히 딴 애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빠 형제들이 얘 막둥이 던집니다 얘 괴상해요 아빠 얘는 정말 달랐습니다 물론 이 막둥이 사랑하고 문제없었습니다만 애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납니다 이 막둥이 마이카가 한 열 살쯤 됐을 때 이제는 정말 인생이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가 열 살 때 제 아내 메리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 안에서 제 아내가 무슨 말을 듣냐면 마이카가 사실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야 될 아이였다 그러나 그 다른 여인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아이를 갖는 어떤 자격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가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자격이 떨어지면서 그런데 나는 마이카가 너무나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다 그러므로 너에게 낳게 했다 하나님께서 다섯째 마이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얘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사실은 얘는 우리 가정 안에 태어날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후자로 택하시면서도 마이카가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낳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마이카가 태어날 그 가족이 스스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 아이를 안 낳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이카를 향한 하늘의 책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이카를 이 땅에서 필요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눈길로 제 막둥이를 쳐다봅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마이카가 예배 인도자로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주의 임재가 강하게 임합니다 얘는 정말 젊은이로서 깨끗하게 사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적인 면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카에 대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아이를 생명을 구하는 이 시대의 요셉으로 만든다 이 땅에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회의에서 토론이 됐고 하늘의 책의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관된 말씀 저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하늘의 책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책이 기록된 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기에는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책이 현실화되기에는 다섯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다섯 개 써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 바로 그 첫 단계가 하나님의 회의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회의는 장세전부터 있었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의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이미 아셨을 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회의에서 여러분이 예지됐습니다 저도 예지됐습니다 저에 대한 결정들을 회의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결정들이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관할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모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우리 어디서 존재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답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어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향한 결정들을 내리셨어 이것은 영원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서 이미 예지됐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의미는 저는 우연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저는 막둥입니다 몰랐죠? 제가 막둥인 거 저는 형과 누나들 중에 저보다 열여덟 살, 열여섯 살, 열네 살 위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 쌍둥이 형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제하고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네, 저기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제가 훨씬 잘생기고 똑똑합니다 야튼 우리는 쌍둥이입니다 네, 이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그 쌍둥이 형이 5분 전에 태어나고 제가 5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 중에 막둥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쌍둥이를 병원에서 데리고 오셨을 때 앉으셔서 우셨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쌍둥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왜냐하면 벌써 아이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다 컸는데 저와 제 형 쌍둥이가 태어난 겁니다 전혀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고치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우리 어머니께서 호르몬 변동이 심한 기간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처방하면서 주사를 놔줬는데 그 의사 주사가 너무 작동을 세게 해서 결국 우리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사고 쳐서 생긴 겁니다 저는 부모님 앞에서 계획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늘이 저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늘이 저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를 사고 쳐서 태어났다고 알겠지만 하늘에서 말합니다 너는 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 대한 결정은 의외에서 의미했다 장세 전에 너를 결정했다 자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예지에서 여러분이 예정됩니다 그거는 이제 의외에서 결정 내린 것들이 책들에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그 회의에서 예지되고 여러분이 예정되면서 책들에 기록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책에 기록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예정된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정론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쩔 바가 없다 그러나 예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오늘 만든 게 아닙니다 의외를 통하여 책들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그 예정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우리는 순복하면서 따라가는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예정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책들에 기록되며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열방을 향한 계획들 그것이 바로 예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예정된 자를 부르십니다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책들을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써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부르심을 갖게 되면서 하늘에서 우리에 대한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한 책 내용이 뭔지 전부 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늘의 책의 여러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씩 조금씩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나타내주십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을 조금씩 봅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알려진 그 달러스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크라이스 for the Nations 학교입니다 1970년도에 린지가 시작한 학교입니다 늦은 비 운동을 통하여 만들어졌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20대 때 제가 그걸 다 설명을 못했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는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은 있었지만 문제는 제가 20대 때는 가르칠 내용이 제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있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가르칠 만한 모든 요인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때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바로 그 학교에서 몇 교실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내에게 조차도 제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걸 말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갈망이 있은 지 30년 뒤에 그 갈망이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 책에 있는 걸 일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이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갈망을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무시합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 5천명을 먹이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주께서 시험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발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하시면 예수님께서 답을 몰라서 질문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려고 질문하십니다 필립이 대답합니다 이 떡 갖고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보니까는 아, 여기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안드레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곧 있을 일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된 겁니다 안 그렇다면 왜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조금 본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느낀 거 그가 이 머리로 하는 생각은 그걸 무시했습니다 어, 얘가 여기 생선하고 보리떡 갖고 있네 이건 어쩌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 이게 무슨 생각이야 아, 이 많은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순간 조금 봤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에 쓴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런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로 오면 어, 이건 말이 안 돼, 불가능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늘에 기록된 책 내용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쓰여진 책의 내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책들에게 기억되면서 예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책에 있는 것을 조금씩 봅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이 의롭다는 단어는 헬라우 단어는 완전히 순결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은 법정에서 선언되는 것입니다 법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정되고 그래서 책이 기록되면서 예정되고 우리가 부르심이 뭔지 조금씩 보게 되고 아직 이뤄지지 않아도 이제는 법정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르심을 행할 수 없다는 그 건수를 계속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정에 들어가서 사단의 그 참소를 입을 막을 줄 알아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의롭담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늘의 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쓰신 책을 우리가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미리 아신 자와 또 예정과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참 흥미로운 때입니다 흥미진진한데 왜냐하면 책에 있는 것 보이시죠 조금씩 알게 되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아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자격미달이라고 하려고 사단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받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잠시 요거를 더 말씀드리죠 누가 보금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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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이 너를 가지려고 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사단이 너를 원했다는 그 단어를 잘 보시면 헬라우로 보시면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단이 너를 소송하려고 법정에 끌고 가고 있었다 사단은 베드로의 부르심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하늘의 책이 기록된 베드로의 내용을 이루어지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늘에 기록된 책대로 이행하게 되면 나의 어둠의 왕국에 너무나 손실이 커 그러므로 베드로의 책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는 최대한 막아야 돼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사단이 하는 게 하늘의 법정으로 이걸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하늘의 법정에서 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가 너 책에 써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는 나왔지만 결국은 그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게 되면서 그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하늘의 법정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에 쓰신 것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냥 영적인 위치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혜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참소를 씻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한 자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책에 관해 우리가 전적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에 하늘에 뜻이 있는 것을 꿈으로 봤습니다 그는 꿈을 통하여 자기 엄마와 아버지와 형제들이 형들이 다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즉 자기의 책에 있는 것을 조금씩 본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기까지 그 꿈이 이루어진데 13년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하고 종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후부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겪은 모든 일이 결국은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올바로 하는 것을 아직 안 하셨다면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뭘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치 있게 되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뭔가 합니다 저는 제가 뭘 하는 것을 낭비하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계속 저를 향하여 참수하는 것을 제가 다루지 않고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계속 내버려 두면 제가 여러 가지 노력과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말을 결국 못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합법적으로 다룰 걸 하고 합법적으로 나갈 때 그렇게 할 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모든 것이 모아져 가지고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늘의 법정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수하는 모든 것을 제가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을 겪더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연합되어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제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하늘의 책이 기록된 것을 제가 전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를 향하여 계획했던 모든 것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늘의 책에서 기록된 모든 것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있을 때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정리정돈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늘의 법정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에서 뭘 걸고 넘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적으로 계획하신 것들을 제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께서 주신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요소들을 지금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와 나라 안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건 때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결국 지칩니다 에서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할 때 야곱이 바로 그 형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에서는 장자권, 자기 것을 결국 뺏깁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또 다른 축복을 말할 때 에서를 향하여 이삭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너의 목에 있는 멍해를 끊고 너가 쉬지 않게 될 때 그렇게 되리라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여러분이 현상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겨워져야 됩니다 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 쉬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멍해를 깨뜨리겠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내가 하늘에 쓰여진 책에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쉬지 않겠다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제한된 걸 내가 깨뜨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걸 향하여 내가 돌진하겠다 여러분께 선행해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 심지어 쉬지 않는 기름 부으심도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대항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막아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 유지해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된 모든 책의 내용 주여 우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은혜를 주지 않았는데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바로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록된 하늘의 책의 내용 창세전에 쓰여진 그 내용을 향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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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